음악 안녕하십니까 서길봉 선임의 한길원 삶을 위하여 제3질 땡둥땡고살 구해차 정일입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글기 한 구절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선 글씨이고 고 정주영 회장이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글인데 읽은 천하 문안사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고 백인당중 유태화 백번을 참음은 집안의 화평이 있다 앞구절은 남성의 주희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고 뒷글은 당나라 장공예의 고사에 나오는 글로 앞글은 화음경에 있는 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에게 아무리 망하라고 해도 망하지 않고 또한 게으른 자에게 아무리 성공하라고 빈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매사의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선임께서도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교훈을 강의하시며 성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첫째 근면 성실 부지런해야 하고 둘째 신의가 있어야 하고 셋째 원칙이 있고 넷째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다섯째 성자 부자가 되려는 간절한 마음 원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는 서길봉 선임처럼 부지런한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완전 연소화하는 삶 개정해가 개합된 삶이 저런 것인가 할 정도로 그 열정과 근면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의 방일한 습성을 부끄러워하며 선임께 경혜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있게 영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 하루하루를 그룩저룩 흘러보내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재 28페이지에 거울을 보는 이유는 제목의 선임글을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위해 결혼도 하고 자신을 위해 자식을 낳기도 한다 그러다가 조금 손해가 되는 듯 싶으면 상대를 잘못 만났다 하며 이혼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식 또한 잘못 낳았다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자칫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보통 주고 싶은 사랑과 받고 싶은 사랑으로 나누지만 우리는 대체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외부에서 치덕의 개념으로 사랑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사랑은 자비사상을 근거로 주는 개념의 무주상보시 즉 맹목적인 아카페적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 행복, 고통과 불행이 결국 하나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과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는 영기인과법의 이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면의 마음인 의식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인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선임의 누가 더 훌륭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20년 참성과 장자불화를 하신 선임과 자신의 삶에 열중하는 일반인 가운데 장자불화를 오래 하신 선임은 큰 절의 주지를 막기 위해 투쟁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다면 이것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는 지위나 명예 어떤 옷이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있는 것일진데 우리는 껍질만 보고 판단을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어버리면 벗어버리면 그만인 껍질 싸움에 여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불교계에서 선불교를 토대로 선방에서 불상도 세우지 않고 무소유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을 목표로 하는 선승계통의 범맥을 이은 선임들이 수행은 멀리하고 종단의 살림살이인 인사, 회계, 행정 업무와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비방과 암투를 벌리는 모습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놓고 다투는 속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불자로서 민망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고 마음, 정신은 물이 정발하여 공간으로 사라지듯이 우주법계로 사라지는 무상한 것인데 탐진치 삼독으로 목매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육도윤회를 합니다 도솔천은 만족을 아는 하늘 즉 지족천이라 했습니다 만족이 가장 어떤가는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여여한 시간 되시길 기원 드리며 땡룡땡보살 제9회차 증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달은 가장 어떤가는 행복이라 했습니다 승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